야 잠시만 아 내 컴퓨터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아프리카 여러분들 지누아 코디입니다 네 코디입니다 나는 너는 이제 왕따라서 자 여러분들 저희가 이번에 메니에피쿠루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채널을 만들면서 메니에피쿠루라는 채널을 만들면서 새로 영입한 코디인데 쥬시키 컨셉을 하기로 했어요 지술이 한번 내주실래요? 쥬시히 LI 잘무았한것 같고 일단은 저희가 코디가 오늘 준비한것같은話 이제 럭키블럭 마검탈춤 앱에서 럭키마검탈춤 앱 맞나요? 아마요? 네 제가 이제 럭키블럭 한다고 이제 이런 쓸작도 없는 걸 가 아니라 네 좋은 탈출앱을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도 이제 다 영상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 따로 크루 채널도 많이 봐주시지 않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시죠 몰라 그냥 재미로 하세 재미로 하세 제작자 라이미 마검탈춤 앱 이건가요? 이게 곳곳에 마검이 숨겨져있게 마검이 숨겨져있어요 알았어 내가 가져갈게 어? 잠깐만잠깐만잠깐만 마검 있어? 마검이 있어? 마검이 어떻게 생겼어 봐봐 너희 먹었냐 상체나? 줘봐 아! 아 미안 아 미안 미안 가보지마 아 죄송합니다 이제 갑시다 이제 진행을 해야죠 그래도 진행을 해야죠 이거 어떻게 열어요? 이거 어떻게 열어요? 이걸 부셔야되나? 아 여깄네 오! 야! 잠만잠만잠만잠만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 파워마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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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오! 너 뭐야 니 뭐냐? 아 이제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이새끼가 이게 제가 갑시다 야 근데 왜 야 근데 뭐야? 니 왜 거기 어디서 왔냐? 그 상자 안에 그 상자 또 있었다 아 진짜? 응? 상자 안에 상자가 있다고? 상자 안에 상자가 있었어 뭔 소리야 그니까 그 위에 상자가 얹혀져 있었는데 그걸 파고 상자를 얻어냈어 어 잠시만요 갑시다 응 문이 있네 버튼이 열고 근데 이게 마검탈추맵이 재밌나요? 그럴게요 아마 많은사람도 했으니까 아 그래요? 여기서 뭐죠 이거? 네 아니 미친 뭐야 상자점프 맵이잖아 아 이거 저희가 욕하는게 아니라 여기 자세에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센토로 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이 맵은 이렇게 곳곳마다 이렇게 럭키블럭이 이렇게 심어져있어요 오 운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오 저 두개 중 하나는 그 운이 그 베리 럭키블럭이나 아니면 안좋은 블럭 아 그래요? 근데 저희가 지금 저 이거 위상 얻었거든요? 나 생문 아 점체 자희들끼리 놀다가 죄송합니다 나는 타고 아 이거 럭키블럭 까봐도 돼요? 그러면은? 으흠 어 아 미친 네 잠깐 뭐길래 세톰하고 자 여기서 세톰하고 세톰 아니에요 나도 이거 나 이거 얻었어 나도 뭐 아 그만 죽입시다 네? 아 깜짝이야 야 근데 이거 밟으면 뭐야 이거 어 어? 아무것도 내 총알은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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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드세요 좋아 야 꼴등은 오늘 꼴등은 또어어어어어어어어 꼴등은 솔직히 오늘 여러분 바지 벗고 엉덩이 룸쓰기 어때요? 짱구인가요 아니 근데 이게 유튜브에서는 바지 벗는 것까지 괜찮아요 에? 아니 진짜 좀 진행 좀 합시다 승찬님 왜 자꾸 그러세요 저 싸이X갠이 얼마됩니까? 콘지니? 플레이시간은 대충 많아봤자 한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어 이거 누가 설치했지? 아 원래부터 신호가 됐던가 그럼 저도 마감을 설치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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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엉덩이로 이름쓸사람이 벌써부터 보이네 어허허 솔직히 승찬이이지 아 승찬이 네 떨어질거면 곱게 좀 떨어지세요 왜요 아 님들 갑바 어디에 나셨어요? 갑바요? 오다 주었지 오다 주었지 오다 주었지 한번 까볼게요 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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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럭키블럭이 저기 위에 있네 아래에 있네 저거 누가 설치한거야 럭키블럭 어 없네 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일단 진호 진호가 꽃이네 정해진거 같아요 진호형이 엉덩이름 쓰겠네 정해진거 같아요 아 제가 엉덩이로 이름쓰면요 솔직히 제 엉덩이가 힙업이 잘되있거든요 예 어서오세요 아 이렇습니까 예 예 힙업이 개하핵 어 섹시하게 되어서 진짜 그냥 여러분들 보면은 반합니다 그 엉덩이로 어 이름쓰기 나이스 럭키블럭 진호형 진호 어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왜요 손을 내 손을 잡아 내 손을 잡아 어 내 손을 잡아 뭐야 아니다 아니다 그냥 아잠마 이거 뭐냐 뭐야 이거 아냐아냐 허 허 좋아 세트홈 아 좋은 소식이 있다던데요 시청자분이 어 별풍선 오백개 셰이크 으에에에에에에에에 다음주자 네 다음주자 다음주자 아 저희 별풍선 1000개 빵 할래요 섹시 뭐 천개 뭐사요 후다리에요 닌들 아 돈이 없어요 아 맞다 이번엔 저희가 쿠르 만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로고랑 그걸로 제가 다 제가 돈 냈거든요 근데 승찬아 그랬나? 왜그래? 솔직히 밥 사야되는거 아니냐? 니네? 나한테? 야 솔직히 5만원이 여기 10분이 사라 자 빨리 가세요 헉! 세트 말고! 최후의 승자는 아아아아아악! 어! 야 나 어떡해! 나도 큰일 났어! 야 공중에다 세트홈 했어 나도 어 나 뭐야? 어? 공중에 세트홈 들어갔다 어 게이두 게이두? 아 먼저 갑니다 아아아아 자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여러분들 헉! 아 개어렵네 아 망했어 여러분들 마감탈출 맵 꿀팁같은거 없나요? 자 승찬이 꿀뚱 확장있네 저기있어? 앞에 가세요 갑시다 아 알겠습니다 이거는 여기를 이렇게 딱 설치하고 아아 게이두 어떻게 못오면 승찬이 저희가 기회를 드리는데 필요없어요? 필요없어요? 네 아 기회를 버리시겠다 에? 저도 역전할껀데 뭐 아 역전한다고요?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아 야! 어? 아 개빡치네 뭐 적당하죠? 죄송합니다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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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탐나가지구 어헉! 아,잠마 떨어졌어 너 집중 좀 해야 했다 아잇 까불꺼, 까불꺼 죄송합니다 뭐라고? 까불꺼, 까불꺼 야 저기서, 너도 활있지 코디야 오오오오 야, 쟤, 쟤, 쟤 아, 누구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가시가 붙어있었네 나잇 자 저희가 이 망검탈취맵 왜 럭키망검탈취맵이 아, 그거 때려줘야돼요? 저거? 아, 저기서 협동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그런거구나 우리 협동? 안 맞을거같애 아무래도 안될거 같애 때려주는거라 했죠 형 좋았어 저 때려줄게 봐!! 너 때려 빨리 죽었어 내가 뭐하냐? 형 세트환도 못했는데 괜찮아 오케 좋아 아 이거 때려주면 되요? 그런거였구나 좋아 때려줘? ㅎㅎㅎㅎ 잘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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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오오오오오 으아 고마워? 솔직히 여기 너무 오래 끄면 재미없으니깐 다들 올라오세요 나 이거 그러면은 좋은 생각이야 어어어어어어 너무 위에 있는 생각보다 공기 깨끗할걸? 오 우와 오 오오 아 미안 괜찮아 뜨거워 흥 근데 근데 시벌 왜 이렇게 구멍이 솜송 뚫이는거지? 아 이거 저희가 욕한게 아닙니다 어 뭐야? 오 로키블론 나오네 어 로키블론 나왔어요? 이게 뭐 나왔어요? 네? 독이요? 오 오 야 고사리 쩔어 고사리의 춤 근데 코디님 어디갔어요? 어 오케오케오 갑니다 갑니다 급하게 수업 어? 야 TNT 떨어진다 야 TNT 떨어진다 같이 떨어져 인터스테로 파아 아 나 왜 짜 너 짜고 그랬지? 네 이거는 내가 죽이기도 전에 죽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먼저 갈게요 개이득 아이씨 좋아 이거 럭키블론 레이스요?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나중에 생각중입니다 나 이거 제일 뭐야 이거 나무 뭐야 이거 아아 아이씨 아이씨 헛 저쪽이 상자가 있었어 어디요 이쪽 아니 럭키블론 좀 까고 싶거든요 여기 어디야? 왜요 오케이 일단 일단 여기 뭐야 이거? der 아아 미치 뭐냐 어 뭐야 어 어? 뭐냐 우리 우리 버그 떴는데 어흐흐흐흐흐흐흫 뭔데 뭔데 히히히히히히이히 아 어딜게 어디가 어디가 어 저기가 끝인데? 가자 나는 나만 나는 어? 이러나 이러나 잠만 나는 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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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 야 가자 잠깐만! 이게 어디가? 지로! 어? 저기야? 어디야? 여기 끝 아니야? 뭐야 여기 끝이야? 나만 버리고 가 여기로 가야하는 건가요? 어이! 잠깐만! 잠깐만! 여기네 여기로 가는거 맞아? 어 여기 물 있네 어 물로 떨어지는거네 뭐 물이야? 아 시쩜 럭키 배틀은 내일 합니다 라닙니다 오케이! 어디으로 가는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승찬이 어딨냐? 일로 일로 어? 어 왔다 왔다 이 새끼 게임 야 저 게임은 썼지? 물로 떨어져야 할 것 같다 물로 떨어져야되면 탈출이 진행이 안됩니다 가라! 으아아아! 아 아깝다 오케이 게이은 그 제꺼를 여러분들 제가 방송시간을 알고 싶으면요 그 뭐지 카카오스토리에 보시면은 나옵니다 생방송 1점 좋아 세톰합시다 어? 세톰? 아 맞아 세톰을 안했구나 어 이거 뭐야 겨울왕국이야? 렛렛고오오 렛렛고오오 노래 잘 부르세요? 이거 뭐야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아 노래 잘 부르세요? 저요? 아 노래하면은 김코디 아니겠습니까? 김코디의 버스코 버스코 우뻐더 아 버스코 버스코 우뻐더요? 아 그 개극혐이던데 어 여기 편집판이 있다 빨리와봐 몰라 그냥 재미로하세요 목기독기 여기 시작점이네 오 준웅 준웅 빨래가라 빨래가라 이 아래가 길이다 이 아래 길이다 어디가? 이 아래가 길이야 이 아래가 길이야 이 아래가 길이야 이 아래가 길이야 어 그래? 오 그 아래가 길이야 어! 어 뭐야! 우와! 와 미치! 헤이크 쪼어! 어 저 새끼들 죽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도 일로와 이 짱니식 야옹! 근데 여기 어떻게 가? 아무튼 그게 문제야 지금 그래서 쭉 가는데 아 절로요? 절로 가 잘 보세요 비켜보세요 흥! 짱! 깨뽀! 깨뽀! 자 아프리카노분들 어서오세요 지금하는 영상은 유튜브에 유튜브에 좋아요 구독 댓글 뭐야 이거 끝난거야? 어? 아냐아냐아냐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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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다 아 여기도 해 딱 맞으면 이게 길이구만 그 극한 알바 아시죠? 극한 탈출맵 길이 왜 있다보냐 이거? 몰라 여기 슈퍼마리오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여기 길이 아니잖아 여기 길이 아니잖아 저기요 코니님 왜요 길이 이게 길이라고 생각해요? 길이 아닙니까 여기 아냐? 형님은 길 찾았다 어디요 어? 저기 길 찾았어 아 여기네 어 어 이렇게 와가지고 어 아 이렇게 저기요 승찬님 어 어 왜그래 좋지않아 저기요 마검을 쓰시잖아요 승찬님 응 제가 이거 부딪혀서 마검 좋은거 나온다 볼게요 그 다음 제가 드릴게요 그 다음 제가 복종할게요 어 뭐야 너 표지판 개준거야 어 어 야 문 열나있다 어 뭐야 거의 길이였어? 역시 난 길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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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스텔라다 인터스텔라 어지러워 우리는 늘 그랬듯이 길을 찾을것이다 개새끼야 짜아 이씨 이게 점프맵이래 잠시만요 잠시만요 냉장고 지굴다 짜아 니가 따 뭐야 뭐야 냉장고 건들기 생각하지 마라 어 야 건들기 생각하지 마라 아 진짜 형님 응 굴어라 나의 발빛에서 야 냉장고 건들 건들 생각하지마 어 건들 건들 생각하지 마라 건들 생각하지 마라 내가 건들 생각하지마 저거 절대로 못해 형님 그러시면 안되죠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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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먼저 갈게요 응 가 와 저는 풀템을 잃고 가겠습니다 와 냉장고에서 뭐 별난게 다 나오네 오 그렇네 야 어딜에서 냉장고를 또 이 자식이 이게 무전이었어? 아 들켰네 이게 오 뭐야 이거 자 선착순 한명 마검 드립니다 여기요 아 마검 때려준다고 아 아 자 진짜 자 그러면은 제가 놀 노래하면은 제 마검 되겠습니다 노래한번 해보세요 어떤거요? 빨리 이리로 와보세요 알았어 해줄게 자 둘중에 한명이 노래한번 해봅시다 해보겠습니다 그냥 오지 말고 그 자리에 싸세요 자 준비 쉬 쉬 자 누구부터 누구부터 했습니다 자 그럼 준비 쉬 시 끄어캣 감에 자 자 생찬이 그냥 안부를게요 너무 잘볼라가지고 못부르겠어요 빨리 해보라구요 아저씨 제가 한번 노래해봐요 노래해봐요 진호가 래퍼에요 우와 치응 발라라라라라라라 죄송합니다 진행합시다 아 마검이 알았어요 마검 뿐입니다 3개 외소 어디서 어디서 이 새끼가 이게 어디서 이 새끼들 이게 어디서 꽝을 이제 꽝밖에 없어요 이제 마가 없어요 어 뭐야 점프맵이야? 여기 세트문도 안 돼요 여기는 세트문도 안 돼 저런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은 왜 안 되지? 아 이거 세트문도 안 돼요? 게임모드 쓰렸네 어 세트문도 안 돼요? 나 게임모드 안 돼 게임모드 아 왜 게임모드 써요 게임모드에서 봅시다 아 뭐야 진짜 안 되네 이거 어떡해요 이거 진짜 떨어지면 안 되는 거 아 아니요 사람은 머리를 쓰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머리 쓰세요 그러면 흠 아 잠시만 어떤 새끼야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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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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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꽝 가져가 꽝 가져가 꽝텨겨 야 꽝 꽝씨모 꽝씨모 뭐하세요? 아 미쳤어요? 야 이거 커지니? 지금 보이는 게 없나봐요 이제 야 빨리 꽝꽝 먹어 빨리 꽝꽝꽝꽝 꽝을 타고 올라오는거야 우리 같이 올라가자 진호야 오케이 오케이 여기 꽝도 있네 이제 아마 계속 꽝 있는 거 같아요 좋아 좋아 이건 솔직히 우리 차례대로 하자 그래 이거 너무 끌면 재미없어 그치 누가 설치했냐 저거 뭐야 아 올랄 수 있어 와 진짜 쓰레기다 저게 좋아 와 인사문바 와 하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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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좀 가져가 하하핳 아 좀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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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이 이거 더럽게 필요하네 꽝이 있는 이유가 있었네 응 냉장고에서 역시 냉장고는 필요없는게 안 남아 그치 흠 흠 호 앗 오 좀 하는데 아우 오aky 이거 우리가 언제 지나가요?! 먼저 간 사람이 올mä나피 할 수 있도록 오케 제가 효득이네요 어이ALList 카톡이 온 거에요? 저ekomen? icis 뭐하세요?? 원지가 이재님 그러면 올티 피할 수 있도록 오케이 제가 효득이네요 오어어어어어 뭐하세요 왜요 어 왜요 헐 원지가 게요 어디까지 가야될까 이게 마감을 잘 사용해서 갈 수 있으면 좋죠 그쵸 여기에서 세팅할 수 있잖아 야 근데 이거 진짜 인저지 어 이거 그 블록 위에서는 할 수 있어 좋아 좋아 빨리 갑시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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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악 어 내가 가보이구니까 여기 없냐? 짜식끼리 어디서 형 먼저 오지 야 냉장고에서 가져올게 너흰 너나 갖고와 야 나를 갖고올게 털어! 냉장고 다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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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털었어 호흡 승찬아 지금 형 죽이려있던거야? 아니아니야 그럴리가 없지 어허? 설마 아 요즘 승찬이가 말을 안들어요 어? 설마 그럴리가 오오 됐다 됐다 좋아 아 깼어요? 다 깼다 네 그거 해주세요 저 뭐냐 어떤예냐 저거 저 꽝을 저기 그저께까지 올라갔는데 누구냐 흐흐흫 저 누구냐 이거 어 이거 똑똑한데? 아 저렇게 하면 되구나 어 누굽니까? 야잇 아니 이런데 거울이 있잖아 아 커줄 말을 하지 않지 역시 난 잘생겨놨어 다시 TP좀 해주세요 다시 TP좀 해주세요 네? 여기여기 응 무인자처인데 버튼을 찾아야겠어 야 버튼 찾으래 얘들아 형형형형형형 원래 인생은 놀고있고 형이 다 해야되는거래 뭐라고요 뭐라고요? 나야 아잇 찾아라 나의 영원들이야 항상 영원이 있잖아 가까운데도 찾아라 가까운데도 다 뒤지면 없어 아 이거 찾아봐 자 가까운데도 먼저 찾으면 없는걸로 일단 자 찾아보고 자 찾아보고 계세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네? 뭘 봐 야 나 왜 여기 떨어졌냐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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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아악 아 꺼져가 으아악 어디서 마감을 들고있어 아 이것들이 진짜 말을 안들어요 왜 이렇게 열쇠 찾았어요? 열쇠 찾았어 열쇠? 이거 빨리 찾아요 이거 빨리 찾아요 이거 그 해야될 수 없어 설마 거울에? 열쇠가 있나? 으응 흐압 어어 아 못쓰기 야 야 진짜 열쇠 어딨어 열쇠 찾아봐 열쇠 좀 찾아봐요 열쇠 좀 찾아봐요 아 열쇠 좀 찾아보자 진짜 열쇠 좀 어 안보이나? 헐 화신저가 아니야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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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rget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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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isolating 아냐아냐 야 열쇠를 찾을 필요가 있냐 근데? 이거 못하나? . 뚫어 이거 이거 아 그건 모아죠. 열쇠를 찾아봅시다 열쇠 열쇠를 한번만 찾아봅시다 열쇠를 이제 찾아봐라 houses 어? ㅋㅋ 잡은 쥬옷 rebel 파는 법 모래 어? hjälpte 같이 올려가 책기있네 책 읽어야 겠다 어디있어 이게 ? 98 아 맞다 일단은 이게 모리를 감여서 하는거라는데 이게 어떻게든지 아세요? 죄송해요 저기요 이거 왜그래요 괜찮냐옹 지금이야 아 잠시만 우리 지나가야돼 우리 모래써서 오케오케 갑시다 잘보세요 여기 모래쓰면서 오 그 설마 뭔지 알겠죠? 설마 네 맞는거 같아요 오? 형 어? 오 아 좀 왜그러세요 진짜 하하하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쵸? 오케오케오케 아 괜찮네 아 재미없게 하실래요? 이렇게 하는거 아니야? 아 진짜 왜저러지 아직 우리는 늘 그랬듯이 방법을 찾아낼것이고 할 수가 없잖아 이거는 또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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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 모래로 사암으로 만들어서 와 똑똑하시네 와 진짜 천재신데? 모래를 둔 이유가 있었어 그래 이거 타옥할 수가 없거든요 그쵸? 그죠 뭐 솔직히 이거 하면은 0.1초 반응에 그 뭐라야되지? 네 개소리였습니다 오오 이렇게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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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하는데 찌긴 음 똑똑한데 응 근데 왜 이제 럭키몰라기 안보여요? 그러요 저기요 코지님 코지님 님이 이거 하신거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럭키블라기 어디있어요 아마 앞에 있을거요 아 그래요? 네 아 설마 저게 우리가 이제 아까 그 떨어지면서 럭키블라기 정차 정차 저거저근냐 여긴네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여기서 세트마 으앗이 아 아 그래서 왜그러세요 갖고 싶으면 또라이야 쟤도 기다려봐 내가 이거 만들어줄게 사암을 이거 뭐야? 여기서 또 뭐래 필요한거야? 뿌려있어. 사암을 만든거 같은데? 자 지금 아프리카 분들 18분 계시는데 추천중인 채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8분이요? 자 이제 19분 네 자 이거 뭐야 어떻게 지나가? 아니 이거 뭐야? 사암 옷을 못 넘어가는거 아니야? 아 그래? 사암 갖고와 사암 갖고와 야 쟤 갑밥 뭐냐? 야 미안하다 사암 바꿔주세요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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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형님 형님 뭐라했냐 형님 문 열어주십니다 형님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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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형님 아다 오! 오 뭐야 다시 올라가 올라가 형님 저거 뭐에요? 저거 뭐야? 형님 저거 뭐에요? 어 뭐야 Group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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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Community 우슈슈Us 딱하부시끼 이거 돌 cidade 도돕기 도끼 줄까요? 금도끼 줄까요? 은도끼 줄까요? 저는 돌돌끼옵니다 아 돌돌끼요? 여깄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오십쇼 어 존나센데? 어 나 어떻게 큰일 났어 정말 열쇠 열쇠 가지고 가는거야 한 대에 타서 오오오오오오아 아 저기야 아 이거 어떻게 해 못오는거지 뭐 게임으로 잠시 쓰고 아 상자로 찾아야되? 어 나 방금 본거같아 여기 버튼 있는데? 버튼이야? 나 버튼차 잔네? 버튼 찾는거야? 버튼 찾아서 저기에 가져가는거같아요 아마? 버튼을 찾아와야 할거같아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이게 깰수있나요? 아 잠시만요 저 홀드잉 플로라는 오류 생겼거든요 셋톱이 안되요 저 잠시 TP좀 해주실래요? 빈지노 여기다 셋톱하고 저 빈지노 뗄습니다 어 됐네요 너무피고 있는데? 야 뭐하냐? 아야만 아야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 뭐 내꺼졌어 에이고 왜이래 이야벗이들디 에이 이야벗흫 이놈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잠깐만 이야 왜 저래 개요지 근데 야 벅지 놀이야 벅지 놀이야 이이이이 영상 날아가는거 알아? 잠시만요 저거 탈취면 어딨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진짜 아 진지하게 어디갔어 아 여기가 엔딩인가요 설마? 엔딩이라고 말해주시면 안될까요? 글쎄요 글쎄요 어디갔어 어디갔어 이거 잠깐만 우리 탈취면 어디갔어요? 아니 폭탄이 아직도 달란다니요 아니 뭐야 이거 왜이래? 폭탄 비행에 내려와 아니 내가 개쩔어요 아니 맵 어딨어 맵 아니 맵 어딨냐고 이게 엔딩이었네 이거 이게 럭키포스는게 엔딩이었네 이거 딱봐도 이거잖아 TNT 다 터지면 엔딩 나오는거잖아 그게 다 안내 그거 아냐? 맞는거 같아 이렇게 엔딩이나 했으리야 야 야 이게 구일명한 폭탄 비 TNT 폭탄 비 폭탄 비 폭탄 비 야 이게 엔딩군요 야 잠시만 야 아 내 감독 아니 이거 왜이래 내 맵 전체가 TNT여 아 아 나가지 나가지 폭탄 비 내려와 으아아아아아 자 하이티블리케이셔서 이게 이게 마감상치 엔딩이었을까요? 저희도 모릅니다 여기 왜이래? 잠깐만 이거 왜이래? 아 나 진짜 들어가고싶어 자 하이티블리케이셔서 여러분들 지노의 마감턴침에 럭키마감턴침에 마지막에 럭키블러고 장식했구요 자 하이티블리케이셔서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댓글 한번씩 드리구요 이걸로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뿅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